비투비의 이민혁 선배님을 골랐습니다. 이제 킹덤을 처음 촬영하면서 실물을 처음 뵙게 됐는데 되게 너무 잘생기셨거든요, 실물을 처음 보고 특히 오늘 핀트라이트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우리 예쁜 형복이. 정말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이 예쁘게 잘생겼어요.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내가 뽑았어, 내가 뽑았어. 선배님입니다. 비투비 민혁 선배님이요. 이민혁, 군대 갔다 왔는데 비주얼은 저보다 동생. 아침 일찍 찍은 건데도 빛이 나시네요. 이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그럼 영훈 씨는 혹시 생각하시는 원픽 누구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비투비 민혁 선배님이. 민혁 선배님이.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그럼 4위부터 발표해 볼까요? 좋습니다. 떨린다. 너무 떨린다. 은광 씨가 긴장을 할 만한 결과가 과연 나왔을지 기대를 해 보겠고요. 바로 비투비 은광 선배님. 비투비 은광 선배님. 여름 그룹이 한 번 더 잘 내고 계십니다. 여름 형은 더 잘 내고 계십니다. fish. 바로 흔들어. 네. 어, 3표라고 얘기 드리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한 10표 이렇게 받았으면 경로우대인 줄 알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퀹덤에서 멋진 비주얼을 뽐내면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세표 투표해 주신 분들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세표 멋있습니다. 은강 선배님은 익명입니다. 내면의 비주얼이 아름답다. 이걸 봤어? 일곱 표를 받은 많이 나누어 감사합니다. 1위는 바로 1위 주연 형님인 것 같은데 민혁이 형님인 것 같아요. 1위는 주연님이신 것 같아요. 민혁이 형? 축하드립니다. B2B의 민혁 씨입니다. B2B의 민혁 씨입니다. B2B의 민혁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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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은 표를 받으셨어요. 3위 5장 비주얼 킹 1위에 뽑아준 분들을 위해 감사의 세리머니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요. 6 세트 내가 바로 관련된 레전더리 워킹 덤의 비주얼 1위 민혁이다. 자, 하나, 둘, 셋! 남자다! 왜 그래! 저도 필릭스 뽑았어요. 서로 주고 받았네요. 진짜야. 민혁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저도 경로우대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기분이 좋아서 모쪼록 피부관리에 더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지지로 피부관리에 대한 오늘의 비주얼킹 1위 민혁 씨에게 진심으로 축하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야, 너 많은 거 아니에요? 형, 적 뽑았어요? 아니죠?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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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